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광주 전남 지역 사업주 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이들은 3년 이내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1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로 지역에서 최대 2억 4천여만 원 등 모두 5억 4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공개된 사업장명과 사업자 주소지 등의 정보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개정된 근로개정법에 따라 오는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개시됩니다.